이번에 신곡이 나왔어요. 걱정 없는 사람 있나?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박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음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을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김영자 가수 매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 있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다 가면 우리 내 인생이 아가리입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아 세상에 어디에 있나 나 아무런 걱정 없이 살면은 재미없지 그런 내 삶이 아닌가 있으면 이대로 없으면 없대로 걱정 없는 사람 있나 걱정 없는 사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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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는 대로 살면 되지 더 이상은 욕심이야 나 하루 새끼 먹고 살려면 똑같은 인생이야 나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나 아무런 걱정 없이 살면 재미없지 그런 게 삶이 아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대로 걱정 없는 사람이 인생이야 감사합니다